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려 착시현상 테스트 자 지금 보이는 큐브는 총 몇개로 보이나요?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요 어떤 사람은 한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개 또 어떤 사람은 네개로 보이는 거요 몇개로 보였는지 일단 댓글에 써봐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면 좋은 거요 몇개라고 댓글 달았어요? 확실해요?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보자고 어때요? 큐브를 움직이니께 여러분이 본 거 말고도 다른 게 보이죠?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큐브인 거지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이 모두 정답은 아닌 거요 다른 사람의 말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 나오는 거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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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